주택임대 분리과세 모바일 신고방법 총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지금부터 주택임대 총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신청하거나 추가납부세의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가 불가함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피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모바일 홈텍스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화면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세금 신고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주택 임대를 선택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 계산서 화면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분리과세 주택 임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총 수익금액 등이 채워져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먼저, 2023년 과세 기간 중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수익금액 및 필요 경비 등을 입력하기 위하여 입력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내역을 불러와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물건 내역이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에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분 물건 명세가 나타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익금액,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번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내역은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은 2023년 과세기간 중 세무서 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으로서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개의 임대주택 모두 총수익금액 계산대상 물건이고 등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수익금액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을 반영하여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하단의 적용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입력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 사업장 현황신고 조회 화면에서 계산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결정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계산하기, 주택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주택임대소득종합분리과세세액 비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하단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택 후 선택수정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화면입니다. 가산세액 명세 입력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 수익금액의 1,000분의 1을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가산세 대상인 경우 미등록기간 수익금액을 입력하면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이 없으므로 하단의 닫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여부의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 후 하단의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는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납니다.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하단의 신고 내역 이동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하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접수증 보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고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인 위텍스로 연결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전자신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